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고충건물에 25세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펜트하우스 세대인데 이런 넓은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30평을 사용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타입입니다 위치는 소화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1호선 금천구청역이 650m 거리에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소화, 초중고 바로 옆에 도북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가 껴있다 보니까는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적인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S 광명역, 신안산선, 월교, 판교선이 개통 예정이고요 강남순안고속도로가 소화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남 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쇼핑시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 코스트코 등 다양한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제가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딱 두 세대만 있고요 복도 공간까지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801호고요 9층 건물 중에 8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타인시공 잘 돼 있고요 이렇게 키 큰 장, 4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은 넉넉하게 수납 가능할 것 같고 충분 지나서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스윙 도어이고요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는 스윙 도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런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 이런 벽등 같은 것도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복도 공간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꽤 널찍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장을 짜놓으면 수납이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동선상 이렇게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8m에 2.5m 정도 쓰는 방 크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 방, 거실까지 총 4대가 마련돼 있고요 침대랑 책상만 두면 되는 게 여기에 4칸짜리 장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샤워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파티준도 돼 있어서 물 튀김도 상당히 덜하고 있고요 단차를 뒀기 때문에 물빠짐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면대, 양병기, 다 고급스러운 제품 썼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썼고요 여기 보면 스프레이 건까지 있어서 청소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비대도 기본 옵션이고요 드디어 처음 보셨던 거실 부분에 나와봤습니다 거실 폭이 굉장히 큽니다 5m 정도 되는 거실 폭이고요 이렇게 지금 거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큰 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쇼파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거실 부분이 따로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거실이 크다 보니까는 다이닝 공간이 따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거실 창만 봐도 이중창으로 잘 돼 있습니다 제품도 LX 하우시스 고급 창으로 사용했고요 양창 구조이기 때문에 체강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체강은 느낄 수는 없겠지만 남양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테라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중창을 열고 나가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타일 시공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 빠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데크 작업이나 인조 잔디 작업도 나중에 질리시면 나중에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외 테이블이 들어와 있는데도 공간이 널찍하고 저기 보면 벽등이랑 지금 전기, 후도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이 있어서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꽃이나 식재 같은 거 가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테라스입니다 철제 낭난도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테라스를 만나봤고 이런 테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D글자 주방형이고요 사각 싱크볼 깊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는 설거지 하시면서 TV 시청도 가능하고 가족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주방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도 요즘 유행하듯이 이런 인테리어적은 것도 잘 넣었고요 이렇게 환기창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바베큐 음식 같은 거 나르기에도 편리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기자기 앤 타일도 인테리어적으로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상판도 세라믹 상판으로 사용해서 견고한 제품을 사용했고요 여기도 다 상부장, 하부장 빼곡히 마련된 모습입니다 밥솥자리도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상 옵션입니다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여기도 지금 다 수납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냉장고가 한 대 더 있다고 하시면 여기 다용도실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환기창에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어서 세탁실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용 공간은 만나봤고 다시 처음에 오셨던, 처음에 봤던 복도 공간을 다시 지나가 볼게요 네, 처음에 봤던 복도 공간을 지나면은 이렇게 작은 방이 나옵니다 2.1m, 2.8m 정도 사용하는 작은 방 사이즈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양쪽에 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시면은 침대나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방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안방이 나오는데요 3.7m, 2.9m 정도 되는 안방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여기 지금 옆에 부분은 이렇게 중문이 달려 있는데 파우더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데일리한 옷 정도는 수납이 가능한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부부욕실인데요 이렇게 부부욕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세면대 양변기에 이렇게 거울 수납장 그리고 양변기도 여기도 비대의 기본 옵션입니다 타일도 그레이색 타일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모던한 느낌이 나는 부부욕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를 보여드릴게요 안방에도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고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테라스만큼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퇴근하시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하시면은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은 그런 운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한 층이 있지만은 거의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방 테라스일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벽등이라든지 전기, 수도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옆에도 반대편 테라스지만은 이렇게 2미터 넘는 그런 담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려견 키우시거나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광명 소화동에 있는 고급 주택을 만나봤는데요 취득세 지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적인 곳에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